많이 걸으시고. 신구쌤 끊임없이 무대에서는 체력 리스펙. 뭘 드시는 거예요? 하고 7355님. 저요? 뭐 따로 먹는 건 없어요. 내가 잡지성이 돼서 음식을 가리지 않고 먹는데. 뭐 특별히 보약 그런 거 챙겨 먹은 적은 없어요. 근데 특히 이제 기업품이 냉면이죠. 냉면을 좋아하긴 해요. 선생님, 방송 나가지 않을 때는 그렇게 말씀 안 하셨잖아요. 방송 나가지 않을 때요? 네, 아까 이렇게 손동작 해주셨잖아요. 그건 이 기체 하나 아시는 거니까. 선생님, 대체 뭘 드시는 거예요? 제가 살짝 여쭤더니. 손을 탁 꺾으시면서 술 드신다고 말씀해주셨어요. 제가 오늘, 제가 오늘 선생님, 연극 계속하고 저 팬미팅 하고 막 하다 보니까 목이 상태가 별로 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. 목 관리는 선생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? 나는 뭐 술을 마셔. 이렇게 하시니까요. 만병통치야. 알고 보니 우리 몰랐던 거. 어떤 술 가장 좋아하세요, 선생님? 소주요. 소주. 한 병 얼마나 드시죠? 보통 드시면 그냥 가볍게 드시면. 보통 그냥 한 병이면 즐겁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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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즐겁죠.